자, 보금상가 주여 이체 우리 삼청상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다. 청해 듣겠습니다. 내 맘대로 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안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은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려도 병들 모은다 사람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 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여 이제 넌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이제 넌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제 넌 불쌍히 여겨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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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여 일을 위한 기대 advis LGBT